이걸 몰라. 이걸 몰라. 되게 좋았습니다. 시간 간다. 시간 가. 몇 초 한 명 맞습니다. 정답. 정답. 정답 먼저 와. 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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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성인용. 누가 성인용.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애기들이 애기들 하는 거 말고. 몇 글자인가. 네 글자다 네 글자. 자 이제 시간 없다. 전설적인 거. 5. 4. 4. 2. 잠깐만. 정답. 그런다. 삐용 삐용. 맞다. 이야. 정답을 다 뛰어 뛰어. 삐용 삐용. 잘해. 역시 우리 팀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임금님 앞에서는.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자자성으로. 임금님 앞에서 침을 뱉어서는 없다. 넌센스인가. 넌센스다. 넌센스. 사십시오. 스타트. 용재호투. 용재호투. 아니다. 용재호투. 아니다. 이분이 앞에서 침을 뱉어서는 아닌가? 침을 뱉어서는. 정답. 임전 노토. 임전 노토. 맞다. 아. 아. 말도 안 돼. 쟤는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 맞았다. 맞았다. 야 우리 반장님. 야 우리 반장님. 야. 안 되겠다. 지금 몇 대 몇이야. 성인형. 성인형. 그 누나가 맞혔네. 야. 요번에는. 잉글리시 문제다. 영어 문제. 임금님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영어로 얘기해라. 임금님과 헤어질 때? 이건 모르겠지. 정답. 정답. 마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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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 바이킹 1개. 바이킹 1개. 내가 오늘 잘 한 번 보내줘. 바이킹. 바이킹. 소녀시대가 타는 차는? 소녀시대가 타는 차. 제시카 제시카. 옷을 제일 잘 타는 아이는? 옷을 제일 잘 타는 아이는? 그러면 소녀시대의 멤버 중에 둘이라도 가만히 있는 멤버는? 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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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진이야. 쟤는 어떻게 알아? 다 알아. 잡범들이구만 잡범. 문제 수준이 아주. 잡범 수준이야. 둘 애가 우리한테 못 따라와. 너희들이 이겼다. 진짜 수준이 진짜. 그리고 두 개를 봐라. 아까 우리들에게 기대냈던 그 많은 분들 이제 여섯 분 남았다. 보이는가? 문제가 얼마나 수준이 하였으면 이제 여섯 분 남았다. 영어 문제를 하겠다. 임금님이 헤어질 때 아는 말. 한 분 남았다. 고마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사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저 마 an ares 아 아아아, 하하하하하하. 많이 내놔아 임즈를. 임즈를 달라. 내 나라. 한국에서 데려가라. 아이차. 다 끝났다고. 다 끝났어? 야 문 잡고 문 잡고. 당신은 파리 목숨인 거 알죠? 무슨 파리 목숨? 목숨. 나를 잡을 수가 없는데. 파리 목숨. 나를 어떻게 잡으려고. 어 안녕. 잡히면 아웃이잖아요. 어디 담아보시지. 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간다. 이따 봐. 어디 잡아보시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 있다. 아니요. 어 문 잡고 있네. 이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이제 두 명까지는. 쉽게 잡을 수 있겠어요. 하하네. 하하네요.